때문에 저희도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. 네네. 이재희는 뭐 그냥 편안하게 하셨나봐요. 편안하게 계셔서. 별로 안 힘들었습니까? 녹음할 때? 아니요. 아니요. 너무 힘들었고 멤버들 항상 열심히 잘해가지고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항상 노력했었죠. 네. 그랬다고 합니다. 다 너무 열심히... 아, 박수 한 번 가나요? 박수 한 번 갑니다. 네. 저도 편집생활 하면서 하셨군요. 아, 근데 이제 뭐 쇼다운 이거 외치는 거 있잖아요. 이거는 정말 몇 번 갔을 거 같아요. 수십 번 반복해서 오케이 갔다. 몇 번만에 이거 되신 거예요, 이거는? 그게 참 이상한 게 그 녹음실 안에만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. 연습할 때 너무 잘 되다가도 맞아. 들어가기만 하면 안 돼요, 이게. 네. 그래서 진짜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. 그리고 원래 가사가 이게 아니었어요, 원래는. 꼬였어요? 공개하나요? 어, 괜찮은데요. 아, 괜찮은데. 숏다운도 있었고. 숏다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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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숏아웃도 있었고. 숏아웃. 되게 많았네. 맞아요. 여러 개 있었네요. 그래서 여러 번 녹음 많이 했었어요. 아, 가사 때문에 좀 바꿔서? 네. 그중에 숏다운이 괜찮겠다 해서 확정 나오고 또 네. 감사합니다.